첫날 저녁을 먹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은 저는 새벽 3시에 놀라서 눈이 떠졌는데요 어퍼볼쇠에 묻고 계신 대만형님이 뭔가 중얼중얼거리시는 편에 잠에서 일찍 깨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 4쌍의 부부들이 매년 부부 동반으로 세계여행을 즐기신다고 하는데 제스퍼까지 가시는 이분들은 이번이 7번째 여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첫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같은 동양계라서 그런지 마음이 편했던 것뿐만 아니라 저만 그랬겠지만 어느정도 믿음감이 느껴져 기차에 오른 어제는 짐 걱정없이 하루종일 동카에서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잠에서 일찍 깬 관계로 기차를 좀 차분히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참고로 오늘은 로키산맥을 통과해 제스퍼에서 잠깐 정차를 하고 나서 에브넌트까지 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기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복도는 물론 동카 모두 소등을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은 승객들이 여행 중 가장 많이 찾는 스카이라인카의 라운지 돔 그리고 뒤에는 카페칸이 있는 곳인데요 라운지의 경우는 단체나 가족 단위로 오신 승객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의 경우는 위에 있는 동카 그리고 뒤에 있는 카페칸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칸은 각종 스낵, 커피, 그리고 차가 무료로 제공되는 곳인데 새벽 5시부터 따뜻한 커피와 차를 가지고 동카로 이동을 해 아침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줘서 좋았습니다 벌스칸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콘센트가 카페칸에 있기는 한데 한자리에만 있고 기차가 멈추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스카이라인카는 일반석에도 있어서 이번 기차여행에 모두 3개의 동카가 기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차여행 내내 먹는 즐거움을 주었던 식당칸이 있는데요 식당칸은 스카이라인카 바로 다한카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침은 6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 아무 때나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은 매일 6시 30분에 제일 먼저 가서 먹고 바로 동카로 이동을 해 커피와 오렌지를 디저트로 먹으면서 풍경을 즐겼습니다 점심은 11시 30분과 1시 30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고 저녁은 5시 30분과 7시 30분에 선택을 하면 되었고요 혹시 식당카에서 식사를 하는 게 불편하다거나 하면 승객의 갭실까지 음식을 배달도 해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기차여행에서의 첫 아침 식사로 저는 트랜스 컨티넨터를 주문했는데요 소세지 햄 그리고 베이컨 중에서 소세지를 선택했는데 비린내가 많이 나서 다음날은 햄을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아침을 든든히 잘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바로 도움으로 이동해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 로키 산맥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스퍼에서 다시 기차여행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캐네디언 로키를 감상하시죠 참고많은 귀요일을 지고계십시오 그 때 차 안에서 방문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입력을 차지합니다 learning 시간을 바꾸지 못하지만 연습을 목요일을 깊고 이건 뭐예요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지금 10분이 엔셋 지금 시간을 인식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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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바깥을 보게 될 것 같다. 아름다운 바깥을 보게 될 것 같다. 바깥으로 바깥을 보게 될 것 같다. 저렴한 바깥을 보게 될 것 같다. 로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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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bson? 네. 로bson? 그가 바깥을 보게 될 것 같다. 와. 네.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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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여기 A.B.D. 네. 렛츠고! 동료가 오우! 마이머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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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봤나? 자막제공자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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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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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름다운 아마도 아니 아무튼 정말 아름다운 아마도 서너스 새해물려 수정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mani 에 수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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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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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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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차는 1923년에 제작된 증기기관차들 중 하나로 실제로 1960년까지 운행이 되었다가 유일하게 이곳에서 전시용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이닝카의 매니저인 대니란 분인데 비하에서 44년을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목소리만 출연해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 케빈도 26년이나 되었고요. 제스파역은 작은 타운의 기차역 같이 그냥 아담했습니다. 기차역보다는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차에 다시 오른전은 바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치킨 파파이를 선택했는데 솔직히 슈퍼마켓에서 파는 1달러짜리 냉동으로 판매되는 것이 더 맛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디저트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기차여행에서 나온 메뉴들 중 두 번째 날 점심 메뉴가 가장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식사 후 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캐나다 횡단열차의 경우 승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팁은 강제적이 아니고 승객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 끼니 때마다 팁을 주는 것보다는 승무원들이 위니팩에서 교체가 되는데 그때 알아서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점심 식사 후 오랜만에 제 좌석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난 이틀간 너무 강행구를 해서 그런지 좀 피곤도 했고 오늘 저녁 에드먼턴에 도착한 후에 1인실로 옮기게 되어 있어 짐 정리도 좀 하려고요. 제스퍼에서 에드먼턴까지 한두 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조금 더 피곤해오더군요. 제스퍼에서 에드먼턴까지 하시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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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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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는 대만 부부들이 있어 나름 붐볐던 이 벌스카는 그들이 떠난 후 오늘은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쓸쓸한 생각도 들더군요. 아무튼 좀 여유도 생기고 해서 먼저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좌석마다 나눠준 어메니티 백 안에 있던 타월, 샴푸, 비누 그리고 바디 로션이 들어있는 백을 들고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샤워실은 기차칸마다 설치가 되어있고 원하는 시간에 아무때나 이용해도 된다고 승무원이 말해주더군요. 샤워실 내부는 깨끗했고 사용한 타월을 처리하는 보관함도 있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샤워용 슬리퍼를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샤워를 마치고 제자리에 돌아와 창밖을 보니 어제의 풍경과는 다르게 완전 겨울 풍경이 이어지더라구요. 캐나다에서 제일 추운 알버타주가 현실적으로 실감되더군요. 기차는 저녁식사 시간에 맞춰 에드먼턴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당시 식당칸에서 저녁식사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샐러드를 시작으로 메인으로는 캐나다의 유명한 알버타산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매년 이 기차 여행을 하신다는 앞에 앉은 노부부와 대화를 하느라 촬영을 깜빡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두 분이 고기를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속도를 못 맞추겠더라구요. 결국 저 때문에 디저트 주문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고기는 연하고 맛있었습니다. 스테이커와 함께 밥이나 감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냥 밥을 선택했구요. 디저트는 킬라임파이였는데 역시 케이크 종류는 달아서 그런지 좀 별로더군요. 앞에 앉았던 두 분 역시 절반을 남기시더라구요. 벤쿠버에서 경주마 3마리를 가지고 있는 은퇴한 분이셨는데 제가 야구와 관련해서 취미가 많다는 걸로 시작해 결국 경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저녁을 먹느라 실상 스테이크의 맛은 제대로 감상을 못해서 방으로 돌아와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기차를 타고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벌스칸에 있던 제 자석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저의 짐은 1인실로 옮겨져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 케빈포원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저의 방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따가 전체한 제 자석이크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가게 된것을 탭으로 간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맛있게 튀겨있더라고요. 할렐라임unch 그러면 이 무침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